안녕하세요 뽀빵 유튜버 햄찌입니다 오늘은 새색 채소를 먹어볼 텐데요 라면을 먹고 싶습니다 와하 내가 먼저 앉았쥬 내가 찜했쥬 니는 못 앉쥬 거짓시쥬 내꺼쥬 퇴퇴퇴퇴 아 야 새치기하지마다 아 야 내가 두 번째로 섰단 말이야 니들 싸우고 먹는 내가 포도갈야 내가 1등이야 밥 먹는 시간 끝났습니다 어 민지야 뭐하냐 과제하잖아 아 그래 아 미친놈아 집사야 이거 이거 어 물 묻었어 일을 똑바로 해야지 거기 상했잖아 밥 먹으러 갈 어 어 왜 고릴라야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 이렇게 단체로 걸을 거면 빨리 걷는가 한 줄로 걸으라고 뭐 니 휴대폰 중독이다 내 땅도 있어 어휴 아니 아니 그 뒤에 더 뒤에만 하잖아 아 좀 확실하게 이렇게 빡빡빡 이렇게 긁어야지 시원하지 마 감기 안 걸리려면 입을 쩌고 자라 내 처럼 맘마 먹으러 갈까? 맘마 맘마가 오야야 땡큐 땡큐 춘돌아 앙 앙 역시 악어도 이렇게 훈련하면 잘 따른다니까 앙 잡아먹어야지 안 돼 아 이거 놀래라 야 거기서 나와 아니 왜 아 뭐하는 거야 뭐 하기는 내가 지금 똥을 싸려고 했잖아 똥을 왜 싸 내가 오줌 싸려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어휴 이게 그냥 잠잠자자 이 개스키야 아 역시 링 받기는 내가 최고지 이 어릇다운 아가씨는 누구신지 제가 링 받는 걸 보셨나 모르겠는데 링 사라지신 것 같은데 아 내 링 그러니까요 제가 링을 잘 사수하는데 링이 저기 있네 제가 링 받기는 최고거든요 비 온다 빨리 가자 얼른 뛰어 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야 근데 너 내가 걔랑 걸 잊었나봐 자 이제 내가 첫 번째지 밀면 어떻게 해 어 야 괜찮지 안 괜찮으면 내가 확 물어버리게 레디 액션 아 뭐라 아니 저기 이거 지금 연기 중인 거거든 내가 첫 기억에 와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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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 하지 말랬다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예약하고 왔는데요 예약 그거 먹는 건가요 신입이에요 야 니가 먼저 신호위반 했잖아 사람 지나갈 때 칠 뻔해놓고 적반하장이야 어 경찰에 신고할까 어 경찰에 신고해 야 이 XX놈아 야씨 어이 야 니씨 뭔데 니 못해놔 어 니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내가 쫄쫄아놔 도망은 왜 가는데 어린지 아 에 아